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일본 내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여운 모양의 3중 수소 캐릭터를 내놨다가 문매를 맞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는 일본을 향해 주변국들의 우려에 진지하게 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싶다며 한국 등 주변국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고 구성되는 형식을 띕니다. 일본이 특정 국가의 전문가들을 반대해버리면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일본 부총리의 말에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얘기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 제거시설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3중 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했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문매를 맞고선 하루 만에 홍보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